예배 끝나고 나가시다가 지난주 설교 온 거를 하나씩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잘 읽어보세요. 오늘 말씀 나누죠. 사사기 16번째 땅의 용사와 하늘의 용사. 사사기 6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도합니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전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분에 담아서 상수리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며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전병을 가져 이 반석 위에 두고 그 위에 국을 쏘더라.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전병의 댐에 불이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전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가로돼 슬프도 소이다. 주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 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비의 숫소 곧 훈련된 둘째 숫소를 취하고 내 아비에게 있는 발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견고한 성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취하여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여를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아비의 가족과 그 성업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백주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우린 지난주까지 기드온과 삼백 용사의 이야기를 구속사적 측면에서 개괄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결국 기드온의 이야기는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진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을 받아서 세상으로 보내지는 성도의 이야기였죠. 기억나세요? 게시록의 두 선지자 이야기. 사실상 기드온의 이야기는 여호와의 참 선지자가 이 세상으로 보내주는 두 선지자의 세상 용사됨의 추구를 박살을 내시고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 성가에서 죽는 거죠. 박살나는 거예요. 그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은혜만을 도둘새김으로 새겨버리시는 구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두 선지자가 바벨론 성 길가에서 죽는 건 세상의 핍박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 핍박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의 육적 자아를 죽이는 것. 마귀는 우리의 육적 자아를 수호하라고 부추기고 하나님의 묵시는 하나님의 사자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육적 자아를 죽여가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본문에서 보았던 것처럼 여호와의 사자는 기도원에게 큰 용사라는 별명을 붙여주죠. 그 큰 용사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큰 용사는 어떠한 자들을 가리키는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한 연역적 포석이기도 하지만 연역적 포석이라는 건 두갈식으로 미리 앞으로 땡겨서 뭔가를 하나 딱 던져놓고 그걸 설명하는 방법이죠. 반대로 이 세상 큰 용사의 정체를 폭로시키고 그들을 하늘의 용사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기 위한 이름이기도 한 거예요. 그게 큰 용사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기도원은 하나님의 큰 용사로서의 역할을 잘 해내죠. 그런데 하나님의 큰 용사는 자신의 상황이나 조건이나 처지나 능력이나 지혜를 전부 다 부정당하고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에 모든 것을 맡기는 자였죠. 그게 하나님의 큰 용사였죠. 세상의 큰 용사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말도 안되는 방법, 나팔, 항아리, 횃불, 소리라는 방법으로 적과 대전을 치르게 하시는 거죠. 그건 그 방법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다라는 걸 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긴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방법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데 이겼다라는 건 누가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겼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땅의 큰 용사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인가? 기도온처럼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 자신의 외모와 조건을 보고 일의 성패를 가늠하고 자신의 가치를 매기는 자. 그것이 이 세상의 큰 용사예요. 기도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난 이러저러한 못난 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부르세요 라고 한 게 겸손이 아니라 교만의 극치라 그랬죠. 나는 할 수 있는데 지금 잠시 힘이 없을 뿐이에요. 그건 교만이란 말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세상 용사들의 잘못된 판단을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신명기 10장 17절 보세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로마서 2장 11절.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외모.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신다.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거요. 아니죠. 여기서의 외모라는 것은 단지 사람의 겉모양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모든 보이는 행위, 업적, 공로 등을 총칭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안 본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 한. 그거 안 본다라는 게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조건이나 지혜나 능력을 보시고 그 사람을 택하고 사용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불가학력적으로 그냥 찾아가셔서 폭력적인 은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불가학력적으로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쏟아 부어서 당신의 일꾼을 삼으시는 거예요. 그릇은 무슨 그릇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담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는 자들을 이 세상에 용사라고 하는 거고 내가 얼만큼 변했어요. 내가 얼만큼 성숙됐어요. 그러니까 난 괜찮은 사람이죠. 요자들이 바로 용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깡글이 비워지고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가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라는 그런 문둥병자의 고백. 이사야가 그 고백을 했죠.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부정한 자네요. 그게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라고 했어요. 문둥병자는 항상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했으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는 내가 죽어서 상대방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 역사의 삶의 원리는 뭐죠? 나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는 거죠. 그게 얼핏 보면 굉장히 기특한 일인 것 같지 않아요? 그게 바벨탑 아니었습니까? 우리 각자의 유익을 위해 우리가 하나가 되자 하나님은 그걸 부수는 거예요. 그게 용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는 뭐냐면 하나가 되는 건 같아요. 그런데 힘을 합쳐서 하나가 되자가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 내가 살기 위해 우리가 하나가 되자 힘을 합치자가 아니라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상대방에게 흡수되어 버리는 방법으로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한 도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의 표본인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실제화, 액추얼라이즈 해서 살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건 단순히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해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채율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인위적 연합을 하려는 시도를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두온이 불러 모은 3만 2천명을 다 흩어버린 거예요. 니들끼리 뭉쳐서 절대 니들의 유익을 볼 수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뭉쳐버린 하나를 흩어버리고 이건 도저히 안 돼요라는 딱 300을 남긴 거예요. 바벨다 부순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 300이 된 그들과 연합되어지는 방식으로 승리가 일어나는 거란 말입니다. 구원의 이야기인 거예요. 사사기는 그렇게 이 세상 용사들을 부정하고 하늘의 용사로서 하나님에 의해 쓰임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용하고 있는 그 사사들을 들어서 예수를 설명하는 책인 거예요. 즉 십자가 구원에 관한 이야기란 말입니다. 전체가 다. 제가 신학교 때 김웅전 목사님의 사사기 소고를 세 권으로 된 책인데 글을 읽었었는데 김웅전 목사님의 사사기 소고는 전부 사사를 본받자로 끝나요. 기두온의 이야기도 기두온을 본받자로 끝나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배웠었거든요. 반면에 박영선 목사님은 사사들을 전부 구원 그 즉각성과 점진성이라는 책이 있죠. 꽤 유명한 책인데 하나님의 열심 다음으로 유명한 책인데 거기서 사사기를 몇 개의 에피소드를 다루었는데 그분은 사사를 쪼다로 만드는 데는 성공하셨는데 그걸 예수로 연결시키는 데는 실패하셨어요. 사사는 쪼다로 만들었는데 성화로 모든 게 다 결론이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사사기를 강의하려고 보니까 우리 한국 교회에 사사기에 대한 좋은 교과서가 없어요. 그렇다고 이 미국에 있는 책들 중에 사사기에 대한 올바른 강의가 되어 있는 게 있느냐? 없어요. 예수로 풀려 있는 게 없다니까요. 그만큼 오늘날의 이 성경 연구는 아직도 일천해요. 훌륭한 학자들이 많지만 아직도 일천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배워서 잘 배울 뿐만이 아니라 더 연구를 하셔서 어떻게 이 성경이 예수로 일관성 있게 뚫리는지를 잘 배우시고 연구하시고 정리하셔서 또 전하시고 가르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사 기두온이 여호와의 사자 앞에 예물을 가져오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기두온이 가져온 예물이 뭐예요? 어린 염소와 무교병이에요. 어린 염소와 무교병은 언제 쓰던 예물이죠? 6월절 때 쓰던 예물입니다. 6월절 때는 어린 양 아닌가? 어린 양이나 어린 염소예요. 출협기 12장 5절 보세요.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어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6월절이니라. 그렇죠? 염소 새끼와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무교병은 6월절을 상기시키는 예물이란 말입니다. 성경은 지금 이 기도원의 이야기를 여호와의 사자에 의해서 주도되었던 이스라엘의 출애국과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때도 여호와의 사자가 앞장섰었잖아요. 6월절에도. 그런데 이 사사기에 기도원의 이야기에서도 여호와의 사자가 앞장서고 함께 하시는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걸 지금 출애국과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린 양이나 어린 염소 그리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무교병은 인간의 힘과 노력이 들어가지 않은 닿지 않은 순수한 하나님의 열심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은 이 기도원의 이야기를 통하여 바로 그 출애국의 이야기를 반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주 조그맣게 작게. 잘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예물을 받으십니다. 어떻게 알아요? 그게 불살라지잖아요. 여호와의 사자 앞에서 불살라졌다는 건 여호와가 그걸 흠향했다는 의미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흠향하시기 위해서는 예물이 타야 돼요. 그런데 그 예물이 어떻게 탑니까?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타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받으신 예물은 단순한 염소 새끼와 무교병이 아니라 반석에서 나온 불에 살라진 예물이라 받으신 거란 뜻이에요. 그냥 예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예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반석이라는 재단에서 나온 불에 의해 태워진 예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란 뜻이에요. 그걸 마태가 이렇게 기술해 주죠. 마태복음 23장 19장. 소경들이 어느 것이시군요.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재단이냐. 재물은 재단 위에서 태워질 때 그 가치가 있는 거죠. 그냥 양이나 염소 송아지 새끼는 그냥 송아지고 양이고 염소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가치 있는 예물이 되기 위해서는 재단 위에서 태워져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창세전 언약 속에서만 가치를 발휘하는 거예요. 창세전 언약이 뭐예요?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석이신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도저히 들여질 수 없는 이 더러운 쓰레기들이 하나님이 흐명하는 재물이 되는 거. 그게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약 안에서의 재물인 예수만 가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단순히 기도원의 예물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반석에 의해서 불살라진 예물을 받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평화, 여호와 살롬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 평강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는 지팡이에서 불 안 나왔잖아요. 반석에서 나와서 살라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석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는 그 믿음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가? 여호와 샬롬, 평화, 평강이에요. 거기에서 불을 뿜은 반석은 히브리어로 쭈루예요. 쭈루. 그 단어는 보호하다, 감싸안다, 품어안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쭈루. 짧은 거예요. 단음. 쭈루에서 파성된 것으로써 바위에 이렇게 움푹 파인 곳 있죠. 바위에 움푹 파인 곳. 혹은 바위 틈, 혹은 피난처 라는 뜻을 가진 그런 단어예요. 그 단어가. 그 단어는 세라라는 단어와 혼용되어 쓰이는데 뜻은 같아요. 그리고 같은 데에 혼용되어 쓸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죽어야 할 그들이 살아나죠. 그때 쓰인 그 단어가 똑같이 반석. 쭈루예요. 출입기 17장 6절을 보세요. 내가 거기서 호랩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노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반석에서 불이 나오는데 그러므로 말미야마 죽어야 할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손에서 건짐을 받잖아요. 반석에서 불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물이 나오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물과 불은 같은 거예요. 신약에서도 물과 불을 마혼용해서 쓰잖아요. 아울러 모세가 영광의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고 살아난 곳도 바로 그 반석 틈이에요. 반석 또 같은 단어예요. 출입기 33장 2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날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그 반석 틈에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 여호와의 영광 때문에 죽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할 자가 반석에 의해 보호를 받는. 살아나는 거예요. 주루에 의해서. 잘 보시면 그 반석이라는 게 죽어야 할 것들을 보호하고 살려내는 역할을 하고 있죠. 물도 내고 보호해서 감싸안고 그렇죠. 사사기 15장에서 삼손이 블레스 사람들을 크게 도륙하고 숨었던 곳도 바위 틈이에요. 반석 틈이에요. 주루. 죽어야 할 삼손이 거기에 숨어서 살아나는 거예요. 바울은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었음을 분명히 밝혀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보세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 반석이 저희를 따라왔다라고 표현을 해요. 반석이 누구? 예수란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기도원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였어요? 예수였단 말입니다. 바로 그 예수가 나는 너와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너는 이길 거야. 걱정하지 마. 가. 그랬잖아요. 길고는 표징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그 반석에서 자기의 몸에서 불을 뿜어 이를 성취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당신을 가리켜서 생수를 내어서 죽어야 할 자들을 살리는 반석으로 표현하신 적이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서는 이제 한 가지 인포메이션이 더 첨가돼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에게서 물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나를 마셔라. 이 출애국계 반석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였어요. 이게 엔타이 타입인 거예요. 이 이야기였단 말입니다. 나에게서 물이 나올 거야. 나를 마셔야 돼. 그러면 그 물이 너희 안에서 충만히 흘러넘칠 거야. 그런데 그 물이 뭐냐면 성령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 새창조, 살아나게 될 교회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성령을 종종 불로 표현하잖아요. 불의 혀 같은 것이 이렇게 묘사를 하기도 하고 불로 종종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본문의 반석과 오늘 본문의 반석과 그 반석에서 터져나온 불은 뭘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교회에게 주어지게 될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의해서 도저히 자격이 없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된다는 은혜의 복음을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인 것입니다. 반석이 맞아서 물을 내고 반석이 맞아서 물을 내죠. 반석의 순환이죠. 십자가인 거예요. 맞아서 물을 내요. 죽어야 할 자가 살아날 수 있는 물을 내요. 그리고 그 물이 죽어야 할 자들을 살려내죠. 그리고 그 물이 성령의 불로써 교회를 창조해내는 것이라는 이 세 창조의 내러티브가 다 하나로 이렇게 꾀어지세요.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것은 이사야서에서도 동일하게 예언이 되고 있어요. 이사야서 55장 1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갑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정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위세계에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세요. 반석에서 나오는 물, 반석에서 나오는 불이 뭐예요? 은혜의 언약이라 그러잖아요. 은혜의 언약, 갑 없이, 돈 없이 사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 참으로 엉뚱한 수고를 하고 있구나. 왜 자꾸 율법을 지켜서 그걸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해? 왜 너희들의 행위로 그걸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해? 돈 없이, 갑 없이 와. 그건 은혜의 언약 안에서 주어지는 거니까. 그걸 믿는 게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고, 나는 바로 그걸 목적으로 하여 이 구속사를 격려해 가는 거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란 말입니다. 게시록에서 바로 그 반석의 물 이야기가 이렇게 결론이 나죠. 게시록 21장 5절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갑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반석의 이야기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게 되는 새창조로 다 수렴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새창조는 예수님의 공로와 예수님의 은혜로 갑없이 거저 주어지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용사로서의 기두온이 죽고 13만 5천 앞에 300으로, 다시 말해서 하늘의 용사, 비워진 그릇으로 기두온이 다시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것 자체가 승리란 말입니다. 용사였던, 세상의 용사였던 기두온이 자기의 처지와 자기의 외모를 보고, 가치를 판단하고, 가늠하고, 지의 성패를 판단했던 그런 세상 용사 기두온이 300으로 낮아져서 항아리, 나팔, 꽹과리, 이딴 거 들고 가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자로 선 그 자체가 승리란 말입니다. 거기에서 몇 명이 죽고 이런 거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그 자체가 승리란 말입니다. 재미있는 건 그러한 반석 이야기 끝에 여호와의 사자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본문 21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 전병의 대매, 불이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 전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아니, 곤방 앞에서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있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 사자가 일구 이현하는 거예요, 지금.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는 안 나타납니다. 내가 함께 간다고 해놓고, 그 전쟁터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는 기록이 없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위에 16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얘기에 이르실 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한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타리라. 여기서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라는 어구 속에 임하야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쓰인 동사가 미완료 시제예요. 그러니까 계속 함께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계속 함께하겠다. 어디로 사라진 거예요, 도대체? 그게 바로 여호와의 선지자에게 보냄을 받는, 지금 기도원이 그렇게 보냄을 받는 거잖아요. 여호와의 선지자, 여호와의 사자, 예수에게 보냄을 받는 성도, 교회의, 이 세상의 두 선지자의 세상 속 현실, 역사 속 현실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전쟁을 치르는데, 전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 많죠. 심지어 두 선지자가 바벨론 성 길가에서 죽는데도 안 말려주세요. 죽게 놔둬요. 사실은 하나님이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려줄 이유가 없어요. 그게 뭐가 함께함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 세상의 세계관으로 볼 때 그게 어떻게 함께함입니까? 스테반이 고작 설교 한 편하고 맞아 죽을 때, 하나님이 안 말려주세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안 말려주세요. 하늘에서 서서 보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어때요? 마태공 28장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살다 어떻게 죽었습니까? 순환의 순환을 통과하다가 전부 순교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하나님과 동행은 에녹이 그랬던 것처럼 이 세상과 일찌감치 결별하는 거예요. 일찌감치 그렇게 결벌해버리고 하나님 것으로 차압당하는 거예요. 그걸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함께하시면 그때부터 순환이 시작돼요. 결국 십자가에서 망치를 들고 내 손에 떵떵 못을 받고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걸 우리는 말씀 속에서 알기 때문에 그 속에서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의 삶의 역설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 여호와의 사자의 함께하심은 그 함께하심으로 함께하는 자를 십삼만오천 앞에 삼백으로 세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나그네오 이방인으로 만들어버리세요. 세상에서 발을 뜨게 만드신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불말 불병거 타고 올라간 엘리야와 에녹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거 타고 올라가면 좀 나아요. 그렇게들 타고 싶은가 봐 아주 부러워서 어쩔 줄은 몰라요. 그 이야기는 참 멋진 거 태워서 당신의 백성을 올려가셨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서 그렇게 발을 뜨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세상 속에서 그건 죽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에녹이 남보다 3분의 1밖에 못 살고 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성도의 죽음에서 당신이 스스로 열매를 그냥 취해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오늘 보면 25절 이하를 보시면 하나님의 그러한 인간의 육적자 파괴 전쟁으로서의 그 구원의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암시가 됩니다.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25절 보세요.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실 때 네 아비의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취하고 네 아비에게 있는 발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견고한 성 위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취하여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명령을 내리시는데 그때가 밤이에요. 구지 성경이 밤이라고 기록을 해요. 구원의 언약이 암시될 때는 항상 밤이라는 무대장치가 등장하죠.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400년 암흑기가 펼쳐지잖아요. 그거는 예수라는 빛을 더 오롯이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인 거예요. 밤인 곳에 빛이 와서 그걸 빛으로 끌어당기는 거.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게 날이다라고 이야기한 창세기의 그 창조의 날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저녁인 곳에 하나님의 빛이 가입을 하여 그걸 아침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매 날마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창조예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그러니까 지금 25절 이하에서 기도원에게 내려지는 명령은 밤인 기도원이 또 밤인 이스라엘이 아침이 되는 방법이요. 그 과정의 모형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은 먼저 기도원 아버지 집에 숫소를 잡으라고 그러죠. 거기에 라카후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그 단어는 잡아죽이라는 의미의 단어예요. 잡아 먹으라도 아니고 잡아서 재물로 드려라도 아니고 잡아서 죽여랍니다. 여러분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미디안이 수시로 쳐들어와서 곡식을 전부 걷어가고 가축을 전부 뺏어갔기 때문에 아니 이 기도원이라는 사람이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그냥 칼로 나다를 조금씩 까서 먹는 그런 시절 아니에요. 근데 이때 기도원 아버지 집에 숫소가 있었다는 것도 기적이지만 하나님은 그걸 죽이라고 한다니까요. 일하러 가는데 잡아서 먹고 튼든한 배로 가라 이것도 아니고 죽여 없애라예요. 숫소를 죽여 없애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소는 항상 가족의 생계와 생존을 지켜주는 것으로 여겨졌던 거예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당시 고대시대 때의 소는 그런 존재였어요. 엘리사가 엘리아의 부름을 받고 엘리아를 따라갈 때 소를 잡고 쟁기를 불에 태워버리죠.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쫓게 될 때 무엇을 끊어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모형적인 이야기였거든요. 소예요 그게. 그 존재 자체가 죽는 거예요. 엘리사라는 존재 자체가 소를 죽이는 그 소의 죽음 안에 동참하는 거예요. 구약은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렇게 이 존재가 하나님에게 받쳐지는 형식으로 율법을 지키는 방식으로 그렇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신약 때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뒤돌아보지 마 가지마 그러죠. 야 쟁기를 잡고 왜 뒤를 돌아봐. 이제는 내가 소가 돼요. 제물로 받쳐졌기 때문에 엘리사처럼 이제 다시 소 받칠 필요 없어. 그 이야기하는 거기서 인용된 이야기란 말입니다. 예. 소는 그런 존재예요. 나예요. 내 생명이에요. 내 가족의 생존을 퇴표하는 거예요. 그걸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시서 속에서도 내 짐승이 등장하면 항상 거기에 소가 등장하죠. 하늘의 왕 독수리 맹수의 왕 사자 가축의 왕 소예요. 그리고 인간 내 짐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는 그렇게 당시 고대시대 때 있어서 한 가족의 생명과 생존과 그리고 그 개인의 생명 그걸 상징했다고 보면 돼요. 육적 자아 죽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승리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죽여라. 그런데 그 소가 어떤 소냐면 7년 된 소예요. 왜 또 7년 된 소예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7년이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 7년이라는 단어는 이 기도원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첫 절에서 나오는 단어예요. 가볼까요?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우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우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이스라엘이 여우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붙여졌대요. 그렇다면 7년 된 숫소가 함의하고 있는 메시지가 뭐겠어요? 이스라엘의 죄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도의 육적 자아 이 세상의 옛 몸 옛 사람 이게 7년 된 숫소인 거죠. 이스라엘의 죄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에 의해 죽는 거예요. 근데 그가 죽는 게 아니라 거기에 둘째 숫소라는 말이 나오죠. 둘째 숫소는 항상 첫째 숫소를 대신했던 거였어요. 레이웅에 보면 율법에 보면 항상 첫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둘째가 그걸 대신하게 되었어요. 그걸 형사취수제에서 또 그대로 적용시키죠. 형이 죽으면 찾아가 그 자리를 대신하는 거죠. 둘째라는 건 항상 대신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숫소를 죽이는데 대신 죽는 숫소를 죽이는 거예요. 누구?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죽고 죽어야 할 기도원과 이스라엘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원에게 내리시는 명령을 통해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죄악이 무엇이며 소죠. 그것이 어떻게 도말이 될 것이고 잡혀 죽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회복될 것인가. 대신 죽음에 의해. 거기에 대해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원을 통해 보여줬던 이스라엘의 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 가시적인 힘과 가치를 의존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선악과 성패를 판단하고 추측하는 인본주의라는 것이었잖아요. 그걸 부수는 거예요. 왜 니들은 니들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만 늘 판단을 해. 그게 선악과 먹은 자들의 선악구조 아니야. 너희들은 그렇게 선악을 알고 선악을 판단하면 나에게 죽는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걸 부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그 선악구조로 응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걸 부수는 거예요. 그걸 죽이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인류의 밤, 암흑기에 이 세상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가 되셔서 죽으셨어요. 그분의 죽음은 대신의 죽음 즉 보잘것 없고 가치 없는 둘째의 죽음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진짜 하늘의 장자였던 거예요. 성경은 지금 기도원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의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항상 야곱과 애서의 이야기도 그렇죠. 장자의 축복을 받은 진짜 하늘의 장자 야곱 장자의 축복을 하나님이 줬으니까 그가 장자란 말이에요. 진짜 장자 그런데 그 야곱은 어떻게 살아요? 이 세상에서 가짜 장자인 애서에게 무릎을 꿇는 삶을 살아요. 약복강 이후에 제일 처음한 게 애서 세상의 장자 앞에서 무릎 꿇은 거예요. 그리고 쪽팔리게 환도뼈 위골되어서 평생 집행위만 짓고 가야 돼요. 차자의 삶이에요. 그것이 성도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차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장자들 이 인본주의의 관점 선악 갖다 먹은 선악 구조에 의해서 이게 장자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전부 유기시키고 말도 안 되는 차자나 연약한 것들을 오히려 장자의 자리로 끌어올려 버리잖아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장자들은 이 세상에서 멋진 변화와 성숙도 이루고 자기의 영광과 가치도 잘 챙겨서 정말 장자다운 모습으로 살다가 가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들 원한다는 거 아니에요. 비록 차자의 모습 창피하게 아버지 재산 전부 갖다가 팔아먹고 돼지 우리에서 돼지하고 쥐염 열매 쌈 싸먹기 쌈치기 하는 그런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넓적 엎드리는 고자들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둘 다 지옥에 보냈어요. 첫째 놈은 하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날 왜 지옥에 보내? 그 놈이 이를 갈미 있으리라의 그 놈이고 둘째는 아버지 언제 지옥 보내도 저는 지옥 갈 그 놈입니다. 제가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늘의 장자들은 이 세상에서 죽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결국 그것이 진짜 사는 거고 그것을 성경이 구원이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죄가 되셔서 죽으시고 둘째가 되셔서 대신의 죽음을 담당하셨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인됨을 폭로당하고 진짜 우리가 죄인이에요. 죄인됨을 폭로당하고 그 죄가 역사 속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 경험 십자가의 실제화를 신앙생활을 통하여 요만큼 맛보고 가는 거예요. 그걸 고난이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도말하셨다면서요. 네 도말하셨기 때문에 그게 도대체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도말했기 때문에 이미 완료된 그 현실이 너희들에게 진짜 이해가 되어지니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간섭이라니까요. 아니 완료되었다면 뭐하러 또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줘서요. 모르니까요. 모르니까. 오죽하면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가르치러 오셨다고 하시겠어요. 모르니까. 근데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실제화에 대해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 받은 자는 십자가를 진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오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져야 할 그 십자가 우리한테 진짜 지워버리면 우리가 진짜 멸망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 짊어지고 가셨고 우리는 작은 모형 십자가 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걸 작은 심판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가족에게서 일어나는 심판 그 작은 심판 진짜 심판 면하게 해주기 위한 작은 심판 그게 작은 십자가란 말입니다. 그걸 고난이라고 그래요. 그걸 통과하면서 우리는 진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한 깨져야 할 큰 용사의 이야기는 노아의 홍수 사건을 비롯해서 성경의 여러 곳에 반복하여 등장하는데 열한기하로 가서 제가 한 군데만 설명해드리고 마칠게요. 열한기하 5장 1절 아람왕의 군대장관 나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왁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문둥병자 나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나만은 크고 존귀한 자다 그래요. 용사다 그러죠. 큰 용사. 그런데 누가 큰 용사를 만들어줬다 그래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큰 용사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용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혁성경에는 빠졌지만 거기에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그는 문둥병자더라. 이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중요한 걸 쏙 빼먹었어요. 그러나 그는 문둥병자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큰 용사를 만들어줬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렇게 만들어줬대요. 만들어줬는데 그게 바로 문둥병자의 삶임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었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문둥병자였다. 그러면 그 문둥병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만은 신약에도 나오죠. 그는 구원받은 자라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용사의 자리로 올려놓으신 다음에 그게 왜 문둥병인지를 지금 가르쳐주세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고쳐지는지를 보여주시면서 나만을 어디로 끌고 가는지 한번 보시라 말입니다. 나만은 아람의 군대 장관이에요. 그는 모든 명예, 힘, 권력, 인기 다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아람의 왕이 그 나만 앞에서 좀 벌벌 떠는 것 같아 보이지 않으세요? 병고 치러 간다니까 편지도 써주고 얼른 갔다 와 얼른 갔다 와. 나만은 아람의 왕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문둥병이 걸렸어요. 생각해 보세요. 모든 걸 다 가졌는데 단 한 가지 문둥병이 걸렸어요. 코가 문드러지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심지어 눈이 감기지 않아서 왜냐하면 문둥병 환자들은 통점이 없어지잖아요. 고통이 없으니까 이 눈이 깜빡깜빡함으로 해서 보호를 받는데 이걸 안 하니까 눈이 금방 먼다고 그래요. 아니 이 세상 그 모든 걸 다 갖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절반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몸에 문둥병 걸린 사람이 행복할까요? 그래도 내가 가진 게 이만큼 많은데 끌어당기는데 손이 뚝 떨어져. 차라리 이거 다 가져가고 이 문둥병 낫게 해주세요.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 고백을 해야 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걸린 질병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바로 그 사망의 병, 죄의 병, 문둥병보다 억만배 더 무서운 그 병에 걸려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지불해서라도 거기서 빠져나와야 된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건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의 소유를 누리고 그 문둥병이 걸린 몸에다가 이것저것 치장하고 그러는 데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인류는 이 사망이라는 질병을 치유하지 않는 한 절대 그 누구도 단 한 사람도 행복하게 이 세상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단 한 사람. 그게 이 인류와 역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들이 인생을 버겁게 생각해요. 버겁게. 인류는 수많은 해결책과 방법을 내놔요. 교육, 이념, 종교, 이데올로기, 여러가지 선행체계, 지식체계들의 해결책을 내놓죠. 해답이라고 내놔요. 다 오답인데. 해답이라고 다 내놓는데 인간들은 계속 사망의 증상 속에서 헤매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멋들어지고 삐까뻔쩍한 인류가 내놓은 오답들과는 반대로 아주 초라한 해답을 제시하셨죠. 그런데 그 해답은 구유에 와서 정말 보기에도 너무 보잘것없고 가난했고 배우지도 못했고 어디로 봐도 이건 해답같지 않았다. 성경이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답을 주셨어요. 인본주의에게 그 답을 주셨어요. 인간들이 그 답을 선택했을까요? 안합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보세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런데 나만 장군의 이야기에서 해결책이 하나 등장하는데 그게 누구였어요? 노예였습니다. 그 집에 마누라 시중을 드는 히브리 노예 소녀였어요. 일국의 왕과 버금가는 나만이 어떻게 그 노예의 말을 들었을까요? 사람이요. 자기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병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게 되면 노예가 아니라 노예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해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은 위기가 감지되면 지푸라기라도 붙둡니다. 마찬가지로 죽음에 이르는 자신의 죄를 제대로 인식한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낮아지게 되어 있어요. 노예? 괜찮아요. 나는 군대 장관이지만 내가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노예가 아니라 노예보다 더 낮은 사람이 나에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나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 이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자신들의 죄를 올바로 자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가끔 교인들의 상담 전화를 받거나 아니면 신방을 통해서 교인들의 딱한 사정을 듣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참 목사의 비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파워풀한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새벽에 오면 새벽 기도하기 전에 제가 한 두 시간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들은 한 번도 기도를 보지도 않고 그냥 봐도 그러려니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되겠지. 모든 인간은 그냥 역사 낙관론에 다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되겠지. 그러니까 절박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죄에 대한 절박함이 있겠어요. 그런 경험을 할 때마다 저 사람들은 괜히 아무렇지도 않는데 괜히 나 혼자 그냥 열심히 이러고 있네. 이렇게 돼요. 그런데 무슨 죄에 대한 절박함이 있겠어요. 없어요. 정말 절박한 자신의 상황과 지경을 감지한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붙드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게 돼 있어요. 매달리게 돼 있어요. 처절하게. 그런데 걱정은 하는데 매달리질 않아요. 하나님께 부탁을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은 나를 좀 봐. 내 손을 좀 붙들어. 나에게 부탁해. 나를 의존해야지. 누구를 보고 있어. 왜 아람에게 가고 왜 애굽에게 가고 왜 아수르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고 있니. 나에게 오라니까. 그러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세상에 현자를 찾아가고 지식인들을 찾아가고 법조인들을 찾아가고 어떻게 해서든지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붙들지 않아요. 세상 용사 나만은 그렇게 노예 소녀의 말도 들을 수 있을 만큼 낮아져 있었어요. 자신의 문둥병은 눈앞에 불을 보듯 확실하고 분명한 것이었으니까요. 그 나만과 이 역사 속 아담의 군상들을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이 역사 속의 아담의 군상들이 정말 자신들이 죽어야 할 죄병에 걸려있다는 것을 압니까? 모릅니다. 죄 이야기하면 다 기분 나빠요. 교회 안에서도 죄 이야기하면 정말 기분 나빠요. 눈에 보여요. 인간들의 용사됨의 추구와 세상 왕됨의 추구가 죽어야 할 죄병이라는 것을 몰라요. 오히려 하나님을 동원하여 그걸 성취하려고 해요. 그들의 귀에는 구위에 오신 보잘것없는 가난한 목수의 경고가 들리지 않습니다. 아람왕 보세요. 나만이 분명히 자기 여종이 뭐라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전했는데 아람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 씁니다.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내 장군 보낼 테니까 고쳐내라 그런다고요. 그 여종은 분명히 사마리아의 한 선지자가 너를 고칠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아람왕은 그까짓게 뭘 고쳐? 이스라엘 왕에게 고쳐주라고 그럴 테니까 왕에게 가 그랬다니까요. 이게 세상의 문제 해결 방법이에요. 이게 세상은 하나님의 방법을 절대 붙들지 않아요. 기도라는 그런 방법 절대 안 붙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의 깨달음 절대 안 붙듭니다. 그게 뭘 해결해? 법이 해결하고 변자가 해결하고 능력 있는 자들이 해결하지.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세상과 반대로 움직여요. 어찌됐든 문눅병자 나만은 엘리사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문 밖으로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너 저기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씻고 와. 이게 무슨 무례함입니까? 먼 길에서 온 타국에서 온 낙은 애인데 감자라도 삶아서 대접하지 못할 망정. 문도 안 열어주고 멀리서 너 여기 오지 말아. 여기 오면 안 돼. 요단강에 들어가서 씻어. 구원은 그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방법으로 일어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죄인은 절대 구원을 베푸는 거룩에 범접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누가 보검 17장에서 문눅병자 열 명이 예수님을 저기 두고 주님 저 좀 고쳐주세요. 이 이야기에서 풀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실현시키는 거예요. 거기서 괜히 저 먼 데다 두고서 야 제 세상에게 가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왜 어떨 때는 만져주고 어떨 때는 저기다 두고 야 가 이랬는지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궁금한 게 있어야지. 여러분 먼 길을 그렇게 찾아갔는데 그렇게 홀대를 당해요. 마치 그냥 하나님이 야 너한테 관심 없으니까 너 꺼져 이런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요 진짜 절박한 사람은 그래도 남습니다. 나만이 기분 나빠서 가려고 했는데 종들 중에 하나가 또 나서서 어차피 딴 거 시켜도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뭐 물에 들어갔다 나오라는데 그까지 한번 해봅시다. 그랬더니 그래 그리고 또 들어가요.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들어갔다 나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어린아이 피부가 됐어요. 내일 또 요단강에 비행기 타고 가는 사람이 생길지 모르겠네요. 어린아이 피부가 됐대요. 여러분 혹시 속으로 그래도 일곱 번 들어갔다 나왔잖아. 걔도 뭔가 했네? 이렇게 생각하실 분 계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이스라엘이 열이고 주변을 열쇠 바퀴 돌고 나만이 요단강에 일곱 번 들어갔다 나온 건 그 방법으로는 죽었다 깨도 성 안 무너지고 그 방법으로는 죽었다 깨도 문등병 안 난다를 보여준 거지 그렇게 하면 성 무너진다를 보여준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나팔불면 적들이 자기들끼리 일어나서 찔러 죽일 거야.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게 용사가 죽는 거예요. 이 나만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나만이 문등병이 난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된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진짜 문등병이 난 거예요. 흙을 가져간다니까요. 이스라엘이 흙을 가져가서 나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할 거라고 흙을 가져가요. 그게 구원인 거예요. 문등병 난 건 그건 부차적인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누가 보고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등병 환자가 저 멀리서 주님 저 좀 고쳐주세요 그래요. 문등병자가 10명이 몰려있었다는 건 그들은 절대 성안으로 못 들어오거든요.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10명이 모여있는 문등병자 촌으로 문등병자들이 10명이서 우르르 몰려달면서 마을로 못 들어옵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러면 찾아가서 만져주지 마가보검 일장에서는 만져줬으면서 거기선 만져주지도 않고 저 멀리에다 놔놓고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 그랬다고요.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건 문등병 환자들은 절대 진안으로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데 혹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문등병이 나았을 경우에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으면 곧 성안으로 진안으로 들어가고 일상으로의 복귀가 가능해져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 제사장에게 보여. 그리고 니들이 그토록 원하는 일상으로 복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아홉 명은 그 유대 문등병자들은 웬 떡이냐 가다 보니까 났어요. 진짜 그거 예수님이 그들이 진짜 믿나 안 믿나 보려고 시험한 거 아니에요. 10명이 다 났대니까요. 그런데 한눈만 돌아왔어요. 아홉 명은 제사장에게 가서 얼른 보이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이게 가짜 성도예요. 일상의 목적을 두고 정작 자기를 고쳐준 자에게는 감사도 안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고짓말하는 놈들 있죠. 응? 오랜만에 거짓말이 아니라 고짓말이라니까 정기 없습니까? 여기저것 쑥떡거리시네. 저라고 늘 표진만 봤어요? 그거 있잖아요. 일상 지 일상에 오히려 관심이 있지 자기를 낫게 해준 이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감사하지도 않는 거죠. 그런데 사마리아 문등병자 이방인이에요. 그만 예수께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머지 아홉 명은 어디 갔니? 몰라서 모른 거 아닙니다. 이게 너희들의 실존이란다. 얘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가 진짜 문등병이 난 거예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나만의 이야기에서는 엘리사가 절대 사례를 안 받죠. 내가 어떻게 사례를 받냐 내가 못 받는다 그건 사례를 받을 분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예수님의 모형으로 선 거예요. 사례를 받으실 분은 여호와다 라고 이야기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 보고 17장에서는 예수님이 사례를 받으시죠. 돈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감사 인사를 받는단 말입니다. 그래 내가 해줬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엘리사의 이야기와 연결하면 예수님이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 그들을 구원하시는 여호와 그런데 그 나만이 그리고 문득병자가 그 문득병에서 낳기 위해 한 게 뭐 있냐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여호와의 은혜로 낳은 거예요. 그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기만 하면 돼요. 이게 예배소서 1장이에요. 그를 찬송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찬송을 듣고 싶은 거지. 우리의 선한 행위 몇 개 더 내놓고 하나님 이 정도면 됐어요? 이 정도면 감사 인사가 될까요? 이런 거 우리에게 원하지 않으세요. 그건 알아서 하나님이 챙겨 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냐고요. 그 하나님께 진짜 그 하나님이 사랑스러우세요? 그 하나님이 좋으십니까? 보세요. 우리가 은혜를 너무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아가라고 사도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예수가 사랑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의 인사도 안 드리고 늘 자기 일상에 매여서 병이 낫다고 하는데 어디로 갔는지 이놈들이 다 도망갔어. 지 일상을 찾아서. 그게 더 소중하니까.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요만큼도 보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 측에서는 절대 그 어떤 사례도 못 받아요. 나는 내가 칭찬받기 위해서 지금 율법을 지키고 선한 행위를 한다라고 기특한 말을 내놓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게 죄예요. 계하 씨가 나만을 쫓아가서 야 문둥병 났는데 어떻게 그냥 가니 그래놓고 엘리사가 거절한 사례를 지가 받아왔을 때 그 나만의 문둥병이 계하 씨에게 그대로 옮겨갔단 말입니다. 그게 문둥병인 거예요. 그게 죽어야 할 사망의 죄라는 것입니다. 인본주의 인간을 챙겨가는 거 인간의 가능성을 여전히 붙드는 거 그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이 문둥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낫게 한 건 그 문둥병을 예수님이 가져가셨다는 데 초점을 두고 설명한 거고 누가 보면 17장에서 멀리 두고서 그를 고친 건 지금 나만의 이야기를 지금 현실화하여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원래 문둥병자 사망에 이르는 죄에 걸렸던 자들은 절대 거룩이신 하나님과 가까이 거할 수 없는 자들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십자가라는 방법으로 그들이 낫게 되고 그가 거룩이신 예수와 함께 연합이 되잖아요. 나중에는 가까이 와요. 그만 고의하게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가 천국의 시민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으로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오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거 보세요. 사마리아 사람 외인이죠. 이스라엘 밖에 사람 거기다가 문둥병자예요. 소망도 없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문둥병자 이야기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여 손도 아니여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오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권속이 오이코스 가족이에요. 가족. 근데 이 가족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집이니까 이게. 먼저 심판받아요. 근데 그 심판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아홉 명은 일상 찾아갔는데 이 사람은 예수에게 집중하느라고 일상을 차압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지인 일상 제사장에게 인정받음 이런 거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일상을 차압당하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권속 빌리포스 3장 20절 보세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진안에 들어가지도 못했던 자들이 그 진안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 시민이 되는 거. 똑같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늘에 시민이 됐어요. 여러분의 시민권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근데 그까짓 미국 시민권 때문에 윤선이가 지금 아주 그냥 고민하고 있는데 하늘의 시민권자예요. 우리는 이까짓 미국 망해가는 미국 그까짓 나라 시민권 땀은 뭐예요? 그거 하늘의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근데 그 권속들은 반드시 죽음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견디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송하는 거예요. 먼저 찬송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찬송이 진심으로 깊어질 때 우리에게서 이 세상 문둥병자들이 내려놓은 해답인 이 역사가 보잘것 없는 것으로 여겨질 것이고 이 세상의 힘만을 추구하던 문둥병자로서의 나의 모습이 진절머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내가 싫어져야 돼요. 나라는 존재가 구원받은 나 말고 여전히 나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으로서의 나 있죠. 그걸 사도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의 몸이라고 그랬죠? 사망의 몸을 나에게서 좀 떼어다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꺼내달라는 게 그 사망의 몸과 내가 붙어있는데 그걸 떼달라는 거거든요. 그 사망의 몸은 뭐라고 그랬어요? 살인자가 죽인 시체를 살인자와 꽁꽁 묶어놨을 때 그 시체가 썩어가는 그 모습 그게 사망의 몸이거든요. 내가 나에게 그렇게 직시가 돼야 돼요. 인식이 돼야 돼요. 야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라고 내가 나를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들만이 하나님의 은혜에 찬송할 수 있어요. 야 이 지긋지긋한 거 영원히 달고 살 뻔했구나.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이거 죽여줬다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 이 세상 살고 있는 동안 어차피 달고 살아야 되는 거 달고는 살지만 너 내가 이 세상 문 열고 시간 문 열고 시간의 문 열고 나가는 순간 너는 끝이다. 그리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나에 대한 신뢰와 나에 대한 의존이 점점점점 사그러질 때 그 나라는 존재에 가진 야망의 가치가 점점 가치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치를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너무 놓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계속 부수는 거죠. 그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 계속 욕을 먹는 거고 도대체 왜 내가 이런 악역을 맡아야 됐는지 아무나 바꾸자니까요 저랑 뭐든지 바꿔드릴게요 제가 여러분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깊이 배우셔야 돼요. 정말 반복하고 반복하여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세요 또 들려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깊이 배우셔야 돼요. 은혜를 배운다고 절대 성도가 방종으로 흐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성도의 신앙 행위는 성명에 의해 주도되는 거지 성도의 의지나 결정에 의해 첨가되거나 사라지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의 은혜의 설교를 들으시고 방종을 하거나 게을러지신 분이 있다면 그건 그 사람의 노력과 의지에서 나왔던 한시적으로 나왔던 가짜 여심과 가짜 선이지 진짜 하나님이 그 안에서 행했던 거 아니에요. 꼭 알아두세요.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피의 은혜를 전하면 그러면 나의 의를 쌓지 않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결심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는 아주 편하게 자유롭게 그 자유 아닌데 지 마음대로 살죠. 그리고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죄책감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설교를 한 목사에게 또 다 뒤집어 씌우는 거죠. 당신이 그런 설교를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지경이 됐다고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볼까요? 진짜 여러분이 가슴에 서유롱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중에 혹시 그렇게 게을러지신 분이 계시다면 정말 자기 의를 쌓지 않기 위해서 그동안 했던 걸 안 하는 거예요. 원래 하기 싫었던 거예요. 원래 하기 싫었던 거 억지로 하고 있었는데 목사가 그런 거 아니라고 이야기 하니까 아이고 다행이다. 그러고 안 하면서 왜 나한테 뭐라 그러냐고요. 아니에요. 솔직히 여러분이 그렇게 억지로 그동안 뭔가를 하고 있었다면 그건 하나님과 원수된 행위를 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그냥 안 하면 그 영감탱이가 나를 어떻게 해코지할까 봐 억지로 하고 있었다는 건 나에게 힘만 있으면 나에게 이런 불편한 일을 시키는 그 존재 죽여버릴 텐데 하나님과 원수된 행위라니까요. 그게 그런데 그 행위가 없어졌다면 게을러졌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내 처음자리 본전이구나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은혜위에 진짜 예수라는 집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고린드도서 3장입니다. 그런데 겉만 번드르르한 행위들 그냥 공력으로 여기저기 쌓아놓고서 그걸 지 자랑으로 갖고 있다가 그거 아니라고 하니까 그냥 화가 나가지고 막 인터넷에 욕을 욕을 해대고 말이죠. 화가 날 법도 하죠. 순교하겠다는 마음으로 목숨 걸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놈이 나타나서 아니라고 그러고 진짜 그게 네 자랑과 네 만족 네 인기 챙기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고 다시 돌아보라고 막 그러니까 네가 뭔데 나의 행위를 그렇게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드냐고 화가 안 나겠어요? 화가 나죠. 그러면 그게 화가 난다라는 건 그 사람이 지금 그 사람의 의지와 노력으로 그걸 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의지와 노력으로 그걸 하고 있다라는 건 반드시 그 일의 열매는 그 사람이 챙겨 갖는다는 뜻이에요. 그걸 죄라고 한다니까요. 왜 그게 화가 납니까? 다시 돌아보자는데 어차피 하나님이 하신 일만 하나님이 카운트 하신다 그러는데 그거 한번 돌아보자 그러는데 왜 화가 나냐고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둘로 딱 분리시켜요. 분열시킵니다. 구별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들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된다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사망의 향기가 돼야 돼요. 따라서 반드시 하나님의 복음이 진짜 떨어지면 반드시 두부류가 갈라져야 돼요. 저거 뭐야? 이거와 맞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의 십자가만을 붙들여야죠. 이렇게 둘로 갈라져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착하게 잘 삽시다. 교회 예산의 50%는 항상 구제에 씁시다. 우리 주변의 불쌍한 이웃들에게 교회가 예산을 세워서 전기세 내줍시다. 이런 이야기들을 교회에서 하면 일간지 세상신문 일간지에 대서특필이 돼요. 참 건강하고 좋은 교회 나왔다.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까? 우리도 그거 하면서 뿌듯하고 세상 사람들을 신문을 통해서 막 칭찬해주고 그 신문 보고 온 세상이 서머나 서머나 이런 복음이에요? 사망의 향기는 누구에게 가는가요? 온통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겁니까? 교회는 그런거 하는 데가 아니에요. 예수가 누군지 배우고 왜 우리에게 예수가 필요했는지를 배우는 곳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복음이 떨어졌을 때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만처럼 또 그 사마리아 문등병자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였는지 내가 얼마나 죽어야 할 문등병자 같은 죄인이었는지를 아는 이어서 세상에 대한 관심도 조금 줄어들고 나에 대한 신뢰와 의존도도 많이 줄어들고 해서 뭐 세상 사람들이 가치있게 여기는 걸 똑같이 추구하지도 않고 하여튼 열심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감사하면서 살고 있었다고 해보자고요. 거기에 십자가복음이 떨어지면서 십자가복음이 떨어지면 항상 두 가지의 적용이 떨어질 수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이십니다. 하나님이 시작이고 하나님이 끝이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다 자유하세요. 그분의 은혜만을 꼭 붙으세요. 마치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처럼 들리죠. 이런 적용과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이 세상에 눈을 두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추구하는 게 똑같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적용이 떨어졌다고 해보자고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 것 같지만 성도는 그 두 가지 이야기 모두에서 생명의 향기를 받게 돼요. 그가 그걸 하고 있던 못하고 있던 간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정말 열심히 살고 있었던 사람에게 첫 번째 적용이 떨어졌을 때 그래 맞아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완료된 구원을 허락해 주셨지 그래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미 심판받은 거야 그런데 그런데 얘가 여기에서 그 세상의 부기와 영화를 위해서 또 다른 열심과 추구를 내겠어? 그래 하나님 나라 소망하면서 열심히 살자 계속 가요 그 사람은요 열심히 사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보여줍시다 그럼 물론 그래야지 만약에 못하고 있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인데 야 하나님 저는 그렇게 큰 은혜를 입었는데도 여전히 이런 모습이군요 하나님 그래서 예수를 보내셨네요 무선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로 가게 돼있어요 유기된 자들에게는 그래? 아무것도 안해도 돼? 지 맘대로 살아 열심히 사세요 그래 열심히 살아야지 그래 놓고 지의로 다 챙겨 어찌됐든 죽어요 그 인간을요 여러분 목사의 설교에서 어플리케이션은 쏙 빼고 들으셔야 돼요 목사가 어떻게 살라고 이야기를 하던 그건 여러분에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다 그 걸림돌에 맞아서 가짜들아 나가라 이 이야기가 적용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무슨 어플리케이션을 던져도 그걸 생명의 향기로 받아들인다니까요 근데 요즘 이메일 오는 거 보면 전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언제부터 선행을 행해야 돼요? 언제부터 교회에서 봉사해야 돼요? 언제부터 섬겨야 돼요? 네 맘대로 하세요 그걸 왜 저한테 물어요 하나님의 시키는 일을 하라니까 제가 뭐 10년 뒤에 하세요 20년 뒤에 하세요 그러면 그 말 들을 거예요 듣지도 않을 거면서 꼭 하기 싫으니까 시간 끌려고 계속 그런 질문들 하세요 열심히 해보세요 열심히 하다가 안 돼도 여러분에게 생명의 향기가 될 것이고 잘 돼도 그건 여러분의 생명의 향기가 될 거예요 또 잘 안 되고 내가 게으른 그런 상태에 놓여있다고 할지라도 또 너무 조바심 내지 마세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교훈하실 게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아두세요 성도는 죄 속에서 계속 뒹굴면 그만큼 고통스러워요 그만큼 어둠을 통과하게 되겠어요 불편해요 달지 않아요 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요만큼이라도 조금씩 살아볼 때 그때 참 편안하고 행복하고 안식이 기쁨이 우리를 감싸는 걸 아는 이들이에요 그래서 해보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해보는 거예요 안되면 안되는 대로 되면 되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를 배우세요 그리고 예수와 친해지세요 기도하겠습니다